야호! 드디어 우리집 봉사 6시간 마쳤습니다. 여기가 오늘 내가 일일 봉사로 우리집 봉사를 했는데 여기 더덕밭이 완전히 잡초 속에 있던 거를 잡초 뽑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6시간 만에 완성입니다. 그런데 일한 시간은 2시간이구요. 나머지는 다 띵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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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놀았답니다. 여기에 이렇게 더덕을 더 군데군데 고랑에다 고랑 옆에 사이드에다가 심어놓을 것입니다. 내가 꽃도 보면서 일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달리아 꽃도 중간중간에 심어놔 가지고 일하면서 달리아 꽃 구경도 하면서 노란 꽃 레드 빨간색 노란색 엘로우 빨간색 레드 그리고 분홍색 핑크 하얀색 화이트 여러가지 달리아를 심어놔 가지고 제가 일하면서 어? 오이도 주렁주렁주렁 보이구요. 여기에 싹! 싹! 잡초 뽑기를 하였습니다. 6시간 만에 완성입니다. 그런데 6시간 다 했냐구요? 아닙니다. 일은 2시간 하구요. 4시간은 띵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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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놀았습니다. 봉사 중에 제일 좋은 봉사는 우리집 봉사랍니다. 그래서 인증사 찍으면서 이렇게 깔끔하게 잡초 뽑기를 하였습니다. 이상! 엄청 좋죠. 깔끔해가지고 오이도 주렁주렁주렁주렁! 이렇게 옆에 풀만 턴 잡초 뽑기를 다 끝냈습니다. 끝! 영상 찍고 요거 더덕을 요 옆에다가 고랑 옆에 사이드에 심어놓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할 일 끝! 할 겁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2분 영상이요! 짧게 찍었습니다. 바오샘이 농원에서 꿈은 이루어졌다! 예쁘죠? 쫙! 더덕꽃 피우면 엄청 이쁘고 그렇습니다. 꽃도 찍으면서 쫙! 철컷! 인증사 맞하였습니다. 잡초 뽑기 완성! 오늘 일, 하루, 끝! 크크크크크 제가 노래도 들어가면서 했습니다. 노래는 여기 줄을 여기다가 끌어놔가지고 핸드폰으로 들어가면서 노래를 들으면서 일을 하니까 심도 안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분 영상이로 찍는다고 그러고 3분 영상이로 찍고 있습니다. 3분 되면 제가 끝! 할게요. 오늘 영상 끝! 할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잡초 뽑기!